자리마다 무관재가 떨어져 내린다 하여 낙수 왜 앞에 이런 몸으로 들어왔을까? 아이씨 지는 이마 내가 왜 이러지? 이 몸뚱이는 이것도 못 올라가는 건가? 아저씨! 벌려 벌려 벌려! 뭐든 이렇게 몸이 약해서 뭘 짜냐? 오늘 파문하겠습니다 너에게 술법을 가르칠 수선은 어디에도 없을까? 직접 찾겠습니다 열나 강한 절대 고수로 서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엉망이 아 못 배워서 그렇지! 우리는 내가 수행하던 곳으로 간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갔다 어우 여기 진짜 좋다 무덤아! 요로롱탕도 있네! 놀러와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장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려 야! 칼을 진짜 첫눈에 알아봤다 나의 스승님 살아오며 나를 죽이려는 자들만을 마주했다 딱 붙어있어 나를 살리려 했어준 건 네가 처음이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다시 만나도 너는 살려주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씨 집안 도련님으로 지내라 더군다나 죽돼서 나왔습니다 사랑 없구나 나의 죄 사랑 없구나 사랑 없구나